K-POP으로 대변되는 한류 콘텐츠에 전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가운데 삼국류사 등 우리나라 고전으로 차세대 한류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외에서 한국학을 가르쳐온 정진환 한국류사학연구소장이 지장률사와 선덕여왕이 신라를 불국토로 이끈 과정을 담은 책을 통해 한국 고전이 한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삼국류사 자장과 선덕여왕의 신라불국토 프로젝트를 쓴 정진환 교수는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국어학자입니다. 이후 동국대에서 삼국류사를 주제로 다시 박사학위를 받고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정 교수는 이 모든 여정이 해외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며 서운한 K-클래식 콘텐츠 개발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는 뭐가 있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그때는 대답을 못하고 저도 늘 국리화하고 그런 면으로 생각을 거듭한 그때 이 삼국류사 또는 조선시대의 월인석보 같은 한국 고전을 K-클래식 콘텐츠로 개발해서 그들과 같이 공유하고 전세계의 한류 문화로 차세대 한류로 퍼뜨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정 교수는 삼국류사에 대해 제목과 저자 이름만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국민 착각의 책일 수도 있다며 일반인들의 통념을 지적했습니다. 자작류사의 사촌인 선덕 여왕가 화랑 5개를 만든 삼촌 원강법사 문두르비법으로 외침을 막은 조카 명랑법사까지 삼국류사에는 자작류사를 따라가다 만난 7세기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신라를 불국토로 만든 감동의 스토리가 녹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강법사가 앞에서 끌어주고 명랑법사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내용의 책이고요. 7세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7세기에 정말 기라성같이 빛나는 그야말로 스타들의 모습들이 불국토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삼국류사를 불국토 구현 프로젝트로 풀어쓴 저자는 색다른 관점의 주제를 쉬운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손에 잡힐 듯 입체화시켰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이 돼 새로운 한류의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때. 7세기 스타들이 일심동체를 잃어 신라를 불국토로 만든 이야기가 신 한류 콘텐츠로 세계인의 눈과 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